그런 일 겪기 싫어. 겪고 싶지 않아. 나 정말 두 번 다시는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아, 승환아. 괜찮을 것 같아. 다 괜찮을 것 같아. 걱정하지 마, 다 괜찮을 것 같아. 높은 건물 꼭두기 같고요. 멀리 남산이 바라다 보여요. 여기 어디예요? 생각해내셔야 해요. 내가 건설사 들어가 처음 수줍하다 지어올린 빌딩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갑자기 왜 묻니? 대표님, 저기! 혹은 형네 게임하다가, 형이 우리 형이라니까 안 믿잖아요. 그런데 저는 동생이 없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